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 대표 기업 둘 다 반도체 회사, 반도체 산업이지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와 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도 늘 높고 요즘 특히 더 예민한데 올해 초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이듬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거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디렘 현물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수요는 뭐 그저 그런데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전망이 또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용 반도체는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기도 하죠. 인텔은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 두 곳을 짓는다는 소식을 최신 뉴스로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뉴스들이 오가고 있는 반도체 시장 이야기 최신 이슈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연예인 아이돌들을 규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분 변화가 생기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좀 속상한 상황이라고 하죠.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우리나라 엔터테인 업계의 최근 이슈들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단기적으로 보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반도체 관련 소식들 또 앞으로 전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오랜만입니다. 센터장님은 현역에서 애널리스트 하실 때도 반도체 업종 담당하셨습니까? 네. 지금도 담당하고 있고요. 현역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센터장도 하시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잡음들도 참 많고 논란도 있고 그래요. 요즘은 어디까지가 업데이트던 뉴스입니까?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에 업데이트한 내용은 저희도 사실 6월 달에 왜냐하면 전체 반도체 수요의 금액 기준이 중요한데요. 한 37%가 서버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매하는 건데 그쪽에 있어서 올 초 대비해서 서버 디렘 가격은 한 45% 상승을 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견이 좀 있고 여기에 DDR5를 내년 3월부터 공급을 할 건데 그 가격에 대한 이견도 좀 있습니다. DDR5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반도체예요? 일단 새로운 CPU가 나와서 CPU 그다음에 새로운 GPU 그리고 이런 제품들 간의 그런 연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픽도 그렇고 CPU도 그렇고 이걸 연동하기 위해서 좀 최초로 서버에 내년부터 장착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서버용 CPU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까? 많이 그런 DDR5까지 지원할 정도로 CPU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 내년에 10나노 제품이 어쨌든 올해도 물론 나갔죠. 아이슬레이크라는 제품이. 그런데 1년 만에 그 10나노보다는 좀 더 성능이 좋은 사파이어 레피드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 제품에는 DDR5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랑 그리고 SSD랑 연동되는 그런 PCI-Gen5라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데이터 센터의 성능 자체가 반도체 성능 자체가 제대로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이 2022년 2분기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드는 건 CPU는 아니고? 저희는 DDR5를 만들고요. DDR5가 DRAM의 이름인 모양인데? 네. DDR5의 표준의 네이밍이 DDR4가 지금까지는 주축인데 올 4분기 후반부터는 PC에도 DDR5가 적용이 되고 적용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역시 인텔의 엘더레이크라는 그런 CPU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제품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요 기여도가 37%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DDR5를 얼마나 부를 거냐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른다는 게? 가격을 얼마나 정도 책정을 할 거냐? DDR4 대보다 얼마나 비싸게 받을 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그래서 한 50%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DDR5가 DDR4 대비 같은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보면 생산량이 한 30% 정도 감소하거든요. 큰가 봐요? 생긴 게? 생긴 게 ECC라는 에러 커렉팅 코드가 들어가서 칩 자체가 좀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칩 제품 자체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것만큼의 프리미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견이 좀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DDR4부터 이제 가격을 더 이상 올려주기는 힘들다는 그런 좀 이상 징후들이 좀 감지가 돼서. 사가는 쪽에서?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6월 달에 그런 징후를 보고 좀 톤다운을 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일 업데이트된 버전을 말씀드리면 이 DRAM은 서버 쪽이 한 37%이지만 여전히 출하액 기준입니다. 출하량으로는 한 33% 되는데 모바일이 여전히 또 한 30 출하량 기준으로는 39%고 출하액 기준으로는 한 36% 되거든요. 그쪽이 올해 좀 안 좋았어요. 가장 큰 게.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조립하고 싶어도 조립할 수가 없었고요. 그게 되게 컸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재고가 많았는데 이번 계기로 재고 조정을 좀 했죠. 그런데 8월 초에 이제 재고 조정은 좀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지난주부터 모바일 쪽 이제 부품 재고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애플하고 삼성이 합치면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4억 9천만 대 됩니다. 올해. 그런데 중국의 이제 기업들을 합치면 8억 대기 때문에 워낙 수요에서 차지하는 당연히 제일 큰 파이고. 중국 휴대폰 회사들이.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애플은 또 디램을 4에서 6기가밖에 안 달거든요. 중국 기업들은 이제 8에서 12기가를 다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재고 축적하는 배경은 첫째가 일단 재고가 건전해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또 바이든 행정부가 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 회사들이 디램 재고를 축적한다는 건 사서 쟁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살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삼성 폴더블이 이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폴더블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특히 폴드 같은 제품은 화면이 어떻게 보면 거의 3개랑 3개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IC도 그렇고 카메라도 5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디램 자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폴더블을 한 번 접는 건데. 네. 화면이 3개 들어가는 꼴이라고요? 네. 드라이브 IC가 결과적으로는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거든요. 화면 접으면 2개지 왜 3개예요?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요. 아. 그냥 앞면에 안 접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디램을 이제 보통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6기가를 탑니다. 조개처럼 접는 게 아니라 병풍처럼 접는 그 폰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 기업들이 모바일 디램을 다시 발주를 했다. 그러니까 서버 디램이 예로우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지대로 갈 수 있는데 9월 지난주 버전인데 모바일 쪽에서 수요가 또 다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한 축이 수요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서버 디램이 좀 북미 회사들의 의지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의지대로 가격이 좀 많이 거칠게 하락할 줄 알았는데. 네. 너희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어디 딴 데 팔 데 없다는 소식 들었다. 그렇습니다. 뭐 그 배짱 부리냐 좀 싸게 주지.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모바일에서 다시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런 가격은 하락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만 이제 하락폭 자체가 우리 시장이 우려했던 4분기 대비 올 내년 1분기가 한 두 자릿수 이상 하락. 그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서 조금 내리긴 내릴 거다? 뭐 일단 왜냐하면 지금 올 초가 이제 서버 디램 가격이 한 110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게 지금 160불이니까. 많이 올랐는데. 네. 한 45% 올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좀 인하를. 물론 이제 과거 300불 넘었습니다. 사실 같은 제품이. 우리 디램 시장이 되게 좋았을 때는. 그거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특정 기업들을 제가 지칭해서 그렇지만 좀 억울하죠. 이제 좀 좋아지려는데. 그리고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수요 초가 특히 클라우드 회사들의 입김이 큰 거는 분명하고요. 전체 수요의 37%를 차지하고 내년도는 저희는 금액 기준으로 한 40%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 입김이 크다는 것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디램을 만드는 회사가 3개밖에 없다는 거는 또 까먹고 있어요. 가점화된 공급 구조에서는 융통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도 확인을 했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아마 최근에 주가 하락은 많이 진행이 됐지만. 또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 부분들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램이라는 게 휴대폰에도 쓰이고 서버 컴퓨터에도 쓰이는데. 휴대폰 쪽에서 사가는 수요는 한동안 안 좋다가 좋아지고 있고. 한동안 안 좋을 때 이 서버 컴퓨터에서 필요한 디램 사가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배짱 부리면서 좀 싸게 해달라고 압박을 했어서. 그래서 가격이 좀 내려갔었다. 가격은 아직은 안 떨어졌지만. 바르면 올해 4분기부터 하락할 줄 알았는데. 가능성은 하락을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하락할 것 같고. 내년 1분기에 좀 거칠게 하락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완만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두 번째는 서버 쪽도 DDR5를 똑같은 삼성 하이닉스한테 사가야 되거든요. 그들이 곧 사갈 제품이 있는데. DDR4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가격 하락을 하면. 그런 가격의 협상에 있어서 DDR5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은 조금 영향을 주는. 그들이 사고 싶은 건 DDR5 신제품인 것 같은데. 내년 3월부터는 많이 사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라는 게 슈퍼마켓에서 서로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영어도 좀 어렵고 도대체 무슨 벌어지는지. 귀동량도 쉽지는 않은데. 대강은 그런 분위기인 모양이군요. 디램 가격이라는 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쌉니까? 지금 아니면 비쌉니까? 일단은 2019년, 2020년보다는 당연히 좀 올랐죠. 올랐어요? 올랐는데 우리가 항상 비교치가 있는데. 2018년 대비해서는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도 아직 50% 수준입니다. 그럼 2018년에 값이 좋았군요. 그때가 300불이 넘었던 시점이고요. 32GB 기준으로 메모리 모듈. 그때는 새롭게 클라우드 서비스 한다는 쪽에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주세요 하던. 맞습니다. 가격 불문하고 물량 우선으로 사갔던 시점이고요. 최근에 가격이 올 작년 저점 대비 한 45% 올랐지만.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50% 이하기 때문에. 과거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요 좋아지는데. 이제 오른 레벨 자체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 같은 호구는 아니다. 우리도 이제 원재료비에 차지하는 디램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좀 견제하려는 그런 원가 덜감에 대한 의지도 당연히 있죠. 다만 이게 DDR4만 있었으면 아마 클라우드 회사들의 의지대로 갔을 수도 있는데. 싹싹에 달라니까. DDR5로 가면서 또 이 제품을 구해야 되는데 급하게 구해야 될 제품이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주장만을 계속 고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모바일이란 또 디바이스가 또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서버에 있어서. 왜냐하면 삼성아이닉스가 같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돈 되는 제품을 먼저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울질 하려면 수요가 다 변화되고. 또 그들이 이제 어쨌든 좀 더 뜨거우면 협상할 때는 좀 더 융통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DDR5를 팔 때는 삼성아이닉스가 좀 배짱을 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DDR4는 일단 빨리 재고 처리를 좀 해야 되니 싸게는 줘야 하나. 너무 싸게 가져가는 손님들은 이름 적어놨다가 DDR5 팔 때 잘 안 팔 거예요 그럼? 그럽니까 보통?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분 상하면? 너무 빈정 상하면 이래서 좀 우호적인 애한테 더 주는 거죠. 아니 그때그때 값 많이 주겠다는 데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단골도 있고 또 의리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켓 시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쨌든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희도 정확하게는 내부 상황까지는 알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휴렛 패크드 엔터프라이즈랑 대리엠 씨가 사가는 것보다는 저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우리 서버용 디리엠을 사가는 회사들보다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물량이 많을 거니까. 그러면 가격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주고 있는 것 같다. 알겠어요. 2018년에는 그렇게 300불에도 사가던 회사들이 2019년, 2020년이면 이 무렵이 이제 코로나도 이제 시작하고 하면서 오히려 집에서 TV 영화 보는 분들도 많고 하면서. 점점 클라우드 서비스는 발전도 하고 수요도 많아지던 시절인데. 수요가 그렇게 없었나 봐요. 그들은 계속 서버를 사다가 쟁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분에는. 19년, 20년에는 왜 그렇게 갑자기 싹 안 사는 바람에 값이 떨어졌대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을 했고요. 이미? 그래서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 자체가 그때부터는 되게 슬로우하면서 이제 사실은 재고 조정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서버에 들어간 디렘도 보통 4년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기존 데이터 센터는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안 들어왔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수요가 커질 줄 알고 작년 상반기에 많이 또 구매를 했어요. 해놨다. 그랬다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때 다시 한 30% 올랐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구글이나 이런 애들 페이스북도 그렇지만 광고 수입이 줄 거 아닙니까? 기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지면. 그래서 다시 이제 재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비정상적인 사이클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된 사이클로 저희도 들어올 거라고 봤는데. 또 이게 DDR4에서 DDR5로 가는 가독이거든요. 가독이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필요한 투자만 한다는 거죠. 일단 DDR5 신제품 나오는 거 한번 보고. 네. 그렇죠. 가격도 한번 보고.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것 같고 수요자가. 그러다 보니 가격도 별로 좋지는 않다. 언제까지 이 가격이 그럼 우리 마음에는 별로 좀 안 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뭐 저희는 일단은 아직 서버 디렘은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가격이 5% 오르고 8월에 이제 멈췄거든요. 가격 상승이.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DDR5로 일단 다 교체를 할 것 같아요. 서버 쪽은. 데이터 센터가 워낙 또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퀄리티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전부 다 교체하는 시점부터는 다시 좀 어떻게 보면 수요이축기가 올 것 같아요. 교체를 다 하고 나면 DDR5로 다 바꾸고 나면 또 한 4, 5년은 그냥 그걸로 쓴다. 한 2, 3년은 다시 수요이축기가 오지 않을까. 서버 쪽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사 어렵네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많지도 않은데 그 친구들은 이미 다 사가서 갖고 있고 사실 클라우드라는 게요. 센터장님. 각각의 기업들이 다 알아서 서버로 갖고 있으면 기업들은 비효율적이지만 반도체 팔아먹는 회사 입장에서는 다 사가네. 좋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라는 게 그렇게 각자 사지 마시고 우리가 단체로 싸게 사서 효율적으로 할 테니 우리 거 임대해서 쓰세요라는 거니까. 반도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참 얄미운 서비스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좀 쉽지 않은 또 그들의 입김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2017년, 2018년에는 가격불문하고 많이 사가니까 너무 즐겁기도 하지만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네. 반도체 회사들이. 네. 과거 우리가 PC랑 스마트폰을 팔 때랑은 완전히 이게 이상한 구매 패턴이 보이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큰 흐름이 어쨌든 간에 그런 서버를 빌려 쓰는 작은 기업들이 계속 많이 생겨나고 있고 다만 이제 좋은 거는 기업들도 보안에 대한 이슈가 크다 보니까 자체 서버 투자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서버를 쓰면서 클라우드 회사들,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들의 서버를 쓰는 거를 저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 회사들,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들을 한 군데만 쓰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블랙아웃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세 군데를 쓰는 거를 우리가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들은 또 디렘 회사들한테는 좀 더 퀄리티로 워낙 따지거든요. 멀티 클라우드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고속의 디렘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바꿀 것이다. 네. DDR5는 일단은 상당히 순조롭게 시장에 침투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혼자 드는 생각은 이게 비대장사 같은 거구나. 좋기는 좋은데 바꾸실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가점화됐다는 게 그나마 이한이고요. 디렘 회사들이 여러 개 있다면 상당히 협상하면서 좀 배신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그럼 언제쯤 오를 거냐라고 하면 이 가격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려 때문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10% 이상 하락하고 2분기도 높은 한자릿수로 하락하는 그런 비관논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격 하락폭이 완만한 게 하긴 해도 주가는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주가 오를 때 서버 디렘이 가격이 하락할 줄 알았는데 가격이 안 빠져버렸어요. 그거 확인하고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 때문에 반도체 시장도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졌네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저 친구들이 도대체 반도체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 거야에 대해서 그들도 입 다물고 있고. 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한 4주 이상 잘 안 가져가거든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거 교체하는 거 보고 발주를 하는데 여기는 사관계에 당연히 서버 교체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일부는 창고에 재워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사실 판단하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들의 구매 패턴을 이해하는데 진메이커들이. 그 시간은 1년 만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2, 3년 정도는 최소한 더 지켜보면서 변동성이 있는 국면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들도 디램을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 하나 사두고 거기다 쟁여두는군요. 네. 왜냐하면 가격이 이게 안 움직이면. 뚱락하니까. 그런데 가격이 움직이니까 조금 움직이라고 할 때 왕창 사버리거든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꺼내서 쓰는 거죠. 밤은 또 안 사고. 네. 그러면 저들의 냉장고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군요.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부족합니까? 인텔이 유럽에 그거 만드는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야. 그러면 이제 지금 세워도 한참 걸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할 거라는 전망을 저들은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인텔은 자동차 반도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운드리도 과거에 했다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주력 회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좀 보여주기식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미국에서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해결해 줄게. CPU도 만드는데 MCU 정도야. 인텔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동차 반도체는 또 품질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장 규모가 안 크기 때문에. 돈은 안 된다면서요? 네. 규모의 경제. 영업익률이 10% 초중반 나오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기존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인텔이 사실 CPU 비즈니어에서 영업익률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돈 안 되는 그 시장은 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고. 그래서 미국 행정부한테. 바이든한테 잘 보이기. 네. 이렇게 미국에서도 어쨌든 파운드리 시장 들어와서 자동차 부족 문제 해결해 주겠다 얘기한 것처럼 유럽 쪽에서도 좀 그런 스탠스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설비 투자를 지금 무지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억 유로 투자를 올해 하는데 화상 최고치고요. NXP 같은 경우에도 대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ST 마이크로, 텍사스 인트로먼트, 보쉬 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파운드리 대표 개미 TSMC는 1분기, 2분기 자동차 반도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 28%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쪽으로 투자를 또 TSMC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옛날 장비 사서 써야 된다면서요? 그게 8인치를 주로 쓰고요. 구형 장비구에다가. 그것도 대개 공정이 좀 오래된 공정. 65나노, 90나노고. 그리고 실제로 TSMC가 12인치 쓰는 공정은 주로 일반적인 구동 반도체보다는 주로 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조금은 컴퓨팅 관련된 쪽이 좀 많고요. 그래서 28나노 이하 쪽은 사실은 기존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TSMC한테 아웃소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피니언이든 NXP든 너네사스든 TSMC한테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텔이 고객을 왜냐하면 파운드리라는 거는 팸리스 회사들이 와야 되거든요. 팸리스 회사들은 자체 팹이 다 있고요. 기존에 구동 반도체 관련된 MCU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일부 컴퓨팅 공정에 대해서는 TSMC에 상당히 좀 많이 의존을 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사실은 정말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할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파운드리는 고객이 없으면 공장 가동해도 팔 데가 없거든요. 약간은 좀 갸웃거려지는 투자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좀 기다리면 상황 괜찮아질 것 같다는 게 요점인 것 같고. 맞습니다. 현대차 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민감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오늘 블루춥 신기주 시간에는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돌아가는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식도 우리나라 JYP, SM, YG 이런 회사들이죠? 네. 하이브도 있습니다. 아, 하이브. BTS.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최근에? 2주 동안이요. SM만 해도 14%, 하이브는 3% 정도였는데 YG도 거의 10%, JF도 10%입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원인은 이제 칭랑운동이라고 8월 27일부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운동이 있거든요. 칭랑. 칭랑운동.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인터넷 정화운동이라는 게 한자어 뜻의 표기인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뜻이 있지만 연예계 정풍운동이라고 봐야 돼요. 연예계는 모두 좀 바꾸겠다. 불량 연예인 퇴출 이런 겁니까? 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공산당이니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라고 하는 규제의 검열의 냄새가 무신나는 이름의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10대 발안을 발표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뭘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연예인의 인기 차트 발표도 금지하고요. 또 하나는 팬덤 자체가 확산되고 팬덤을 통해서 연예인들한테 예를 들면 생일 축하한다고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체를 못하게 맡겠다는 거예요. 팬클럽 비즈니스 하지 마라? 그렇죠. 왜요? 왜요? 왜? 그게 중국의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팬덤 문화에 경도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군요. 이게 사실 아이돌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는요. 음반을 팔아서 돈을 받기도 하지만 팬덤이라는 게 모든 수익의 창구의 근원인데 본인의 인기를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요. 팬덤이라고 하는 근간도 흔들었지만 또 하나는 방송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말 인기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들한테 아이돌이 되는 길을 열어준다. 꿈을 심어준다.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방송 규제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예 프로그램 관계자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통지 역시 검열에 해당되는 것인데 출연료 상한선도 두고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도 제한을 준다는 건데 사실상 만들지 말라는 뜻이고 또 하나가 이게 직격탄인데 닝패오 출연을 금지시킨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닝패오 출연하죠. 닝패오는 뭐예요? 닝패오가 한자 그대로는 경극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경극. 경극에서 기형적인 분장을 남자들이 하고 나온 것을 막는다. 이런 뜻인데 이게 외모와 여성적인 남성 아이돌의 출연을 근본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남성 가수들이 화장 짓게 하고 그러는 거. 부장하게 생겼다. 이런 것들이 사실 아름다운 미모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봤고요. 이런 규제가 나오기 전부터 거의 1년 동안 이런 남성 아이돌이 참 이 표현이 중화의 우수한 미적 전통적 가치를 위협한다라는 게 거의 1년 동안 논쟁이 아주 치열했어요. 공산당이로다가 정확한 미적 기준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면서 규제의 칼을 내세운 거죠. 물론 우리도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30, 40년 전인가요? 30, 40년 전. 가수들 머리 기리지 마라. 네. 그렇죠. 머리 기리지 마라.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가사에다 넣지 마라. 네. 금지곡 있고 다 그랬죠. 우리도 그랬으니까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그런데 그건 30, 40년 전이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권위주의 정권이고. 이제 시진핑 정권이 3기 들어서면서 10년 넘어서 권위주의화 되는 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대개는 그러나 그러다가 자유화되는데 중국은 자유화 시켰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실수를 신기하게 잘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빼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본주의에서 과거의 권위주의를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이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 또는 아이돌 그룹 그리고 SM 같은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인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SM만 놓고 봐도요. 지금이 아주 회사의 운명을 가려 중요한 시기거든요. 아시다시피 8월 내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의 지분이 한 18.73% 정도 되는데 기타 지분까지 합하면 20%니까 한 5분의 1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을 누가 살 것이냐를 놓고 지금 줄을 서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그리고 CJ, ENM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분 확보 경쟁 덕분에 SM 주가가 거의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7만 원 육박, 6만 원대 후반까지 갔는데 지금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SM한테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서 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한 지분 가치 평가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잖아요. 그리고 2015, 10년대 중반 그때 이제 한안형 같은 게 일어나면서 사드 갈등 때문에 아이돌 산업이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회복되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SM, YG, JYP, 하이브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체 매출의 2%가 아직 안 돼요.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죠. 계속 한안형 이후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브가 각광을 받는 거잖아요. 중국 대신에 미국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중국 시장이 가장 크다라는 건 알고 있고 중국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지금은 못하지만. 사실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그러니까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SM이 지분을 이수만 회장이 내놓은 것도 이제 풀릴 테니까 지금 이 지분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다고 하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남성 아이돌 화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트, 인기 차트 발표하지 마세요라는 게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불리한 겁니까? 불리하죠. 사실. 그 산업 자체를 그냥 위축시키는 거라서 그래요? 맞습니다. 일단 중국 안에서는요. 단적으로는 일단 한동안은 아이돌 스타가 TV 전면에 등장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큰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만약에 내년에 30주년을 맞아서 한준수 교회로 문화가 좀 풀리게 되면 큰 전기를 맞을 거라는 게 업계 내에서의 큰 기대감이었고 확신이었는데 그게 지금 그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렇군요. SM이라고 하는 회사는 얼마에 사고 팔려고 지금 개혁 중인 겁니까? 한 20% 정도 지분인데 사실 이걸 카카오가 제한한 금액이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2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맥수로 2조 5천억까지. 지금 그 회사 시가총액 전체는 그럼 거의 10조 원에 가까워요? 아니죠. 사실은 하이브가 가장 높은데 이게 11조 원이고 SM은 그거에 한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남짓인데 대주주 지분 20%만 2조 원에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그 2조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이제 바꾸고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죠. 중요한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1. 중국 시장이 있었겠고 2. 사실 여러 가지 플랫폼과 콘텐츠의 결합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에 이수만 프로듀서를 직접 만나서 곧바로 이런 금액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해서 카카오로 처음에 기울어지나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CJ E&M이 등장합니다. CJ E&M의 이미경 부회장. 미키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중적으로는 기생충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했던 인물이죠. 이 인물이 곧바로 이수만 프로듀서를 만나서 총각 프로듀서를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2조, 2조 5천억보다 더 높은 금액이면 더 추정 금액이 가능해지죠. 과연 이 돈을 CJ E&M이 될 수 있느냐였더니 나오는 얘기가 넷마블 판 돈, 지분 가치를 갖고 이걸 충당할 것이다. 얘기가 있었어요.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는 와중에 또 하이브도 등장했습니다. 하이브도 ESM을 사겠다고? 네. 등장해서 나온 제시한 금액이 사실 나온 얘기가 믿기지가 않는데 4조 원 가까이 제시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격이 높아지는 게 8월부터 계속 이어졌던 치열한 가격 경쟁이었던 거죠. 하이브의 시총이 11조 원인데 일단 현금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과연 이 돈은 내고 사나? 이랬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수만 총각 프로듀서가 그 돈을 내도 BTS 내 하이브 쪽에는 팔지 않겠다라고 단호박으로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단호박으로 거절했고 단호하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죠. 이수람 회장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주문 팔고 은퇴하려는 생각이에요? 보통 기업가들이 지분을 파는 이유는 대체로는 그런 것들인데? 일단 나이가 있어요. 지금 올해 7순위입니다. 후계구도 만들어야 되는 흐름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SMCU라고 하는 걸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SM 컬처 유니버스인데 수만 컬처 유니버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SM 콩그레스 2021이라고 올해 6월에 했던 컨퍼런스에서 처음 공개된 개념인데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 속 안에 캐릭터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 안에서 복잡한 스토리텔링이 이어져서 사람들이 그 사이에 관계 상상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건데 요즘 문화 인더스트리 안에서 이 세계관 구축이야말로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키워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의 노래들과 그 앨범들 사이사이가 다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고 뭔가 하나의 메시지와 세계관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냥 그거 맞춰서 그렇게 작곡하면 되는 거지 작사하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의 단독적인 컨텐츠만 갖고는 세계관 구축이 안 된다는 게 마블만 놓고도 할 수 있거든요. 마블도 사실 지금은 세계관이라는 거에 대명사가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힘들다가 디즈니한테 인수되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블의 세계관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서로 사이가 나쁘다라던가 그래서 서로 만들어지는 영화가 시빌 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영화 뒤쪽에서도 이미 그들이 다 캐릭터로 살아 움직이면서 다음 영화에서는 저기서는 쟤네들이 화해할까? 뭐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팬들이, 그걸 보는 관객들이 그 관계와 스토리텔링을 스스로 상상하고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더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블도 컨텐츠만 갖고 있었는데 디즈니라고 하는 플랫폼과 결합해서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게 SM 쪽의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SMCU를 만들기 위해서는 SM은 컨텐츠를 갖고 있지만 플랫폼과 결합돼야 하는데 카카오처럼 IT 플랫폼과 결합할 것이냐? 플랫폼은 그거를 보여주는 무슨 유통 경로죠. 유통 경로죠. 네, 맞습니다. 그게 있으면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CG관 날뚝을 엮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사나 영화나 시나리오만이 아니라 시나리오의 관계성을 갖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웹소설도 비슷하게 만들고 콘서트도 또 따로 하고 그런 것까지 같이 해야 뭔가 사람들이 여기에 관계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전파된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IT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게 IT, 디지털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CJ E&M은 방송 플랫폼이 있으니까 방송 TV 브라운관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이브를 거절하는 이유도 명확해지죠. 하이브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아니고 SM과 다를 바 없는 컨텐츠 비즈니스 회사니까 컨텐츠 덕의 컨텐츠는 그냥 양적인 팽창일 뿐이고 컨텐츠 덕의 플랫폼이어만 결합이 되는 거죠. 하여간 이분은 이런 거 하려고 돈을 좀 받고 팔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저라도 팔고 싶을 테니까. 아니 뭐 세상 나빠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아니 2조 원, 3조 원을 주고 그 회사 안에 있는 거야 인기 있는 연예인들인데 그분들한테 몇백억씩 주고 오면 되지.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쟁력이나 혹은 가치가 있어서 꼭 이 회사를 인수해야 되냐는 궁금함이에요. SM이 컨텐츠 회사인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SM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승만 프로듀서는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컬처 테크놀로지라는 게 사실 아들한테 이걸 물려주겠다는 시도를 한 적도 있었는데 장남한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크리에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SM 노래를 흔히 이제 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SMP라고 불러요. SM 퍼포먼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음악도요. 단순하게 작곡하는 게 아니라 조립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SM 노래를 들었다 보면 여러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락이 나왔다가 아니면 힙합이 나왔다가 랩이 나왔다가 이런 식의 여러 장르를 기계적으로 교합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독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SM 퍼포먼스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수만 창업주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 손 떼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거를 회사 안에 일종의 어떤 DNA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이 이수만 SM 컬처 테크놀로지의 본질인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크리에이션과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물려주기보단 거대한 플랫폼과 결합시켜서 말하자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게 사실 이 큰 그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을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카카오가 가져가는 거가 가장 그림은 잘 그려질 텐데 그런데 그 그림이 요즘... 요즘은 카카오가 뭘 하면 또 카카오가 해? 네. 문어발도 아니고 지네발 얘기 나오잖아요. 그 여론이 좀 부담입니까? 원래 8월까지만 해도 카카오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결합력도 높았고 가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리고 스토리 리빙 시대에 지금 카카오가 웹툰 웹소설 인수했잖아요. 결합력도 높다고 봤는데 요즘은 CJ E&M 쪽이 훨씬 유리한 건 아니냐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규제, 금융이 공정위가 나서서 하는 플랫폼 카카오 규제가. 네이버 카카오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은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재미있는 건 사실 CJ도 재벌인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재벌 규제가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지금은 플랫폼 대신 재벌이 나은가? 카카오 보다는 CJ가 낫다고 하는 게 또 여론이라니 참 재미있는. 북저널리즘의 신기주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